자 이제 이번 시간은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일단 태아의 권리능력이죠. 우리는 사람은 출생을 해야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출생하기 전인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이 전제에요. 출생하기 전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다만 몇가지 개별적으로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총권을 인정한다. 두번째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인정되니까 대습상속권도 인정이 되고 유류분도 인정이 되는거에요. 이거를 상속 대습상속 이렇게 하지 말고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습상속권도 인정이 되고 유류분도 인정되고 이렇게 되는거죠. 세번째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사인증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증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단독행이고 상대방은 단독행이에요. 따라서 태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중자가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증여는 사망을 원인이란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태아 측에서 승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 측에서는 승낙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사인증여, 증여는 받을 수 없고 유증은 받을 수가 있다. 네번째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도요? 태아도.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태아 스스로가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자 그럼 보자구요. 자 태아는 첫째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첫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상속권이 인정이 되구요. 유증은 받을 수 있고 또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유증은 받을 수는 있지만 사인증여는 받을 수 없구요. 증여는. 그 다음에 인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태아가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거에요. 그런데 이런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학설이 나뉘거든요. 일단 정지조건설은 뭐에요?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다. 다만 미래에 출생을 해야지만 비로소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거다. 이게 뭐에요? 정지조건설. 이에 반해서 해제조건설입니다. 해제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도 이 몇가지 예외에 대해서 권리능력이 인정이 되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한다면 있던 권리능력이 없어지는거다. 이 얘기거든요. 일단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요. 학설은 해제조건설을 취해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정지조건설을 취하면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능력을 갖는거고 해제조건설도 사산하게 되면 권리능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사산하지 않아야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점 그런거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해제조건설이든 정지조건설이든 태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해야지만 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능력도 태아에게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7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제아능력자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죠. 자 의사능력이란 뭔가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누가 의사 무능력자인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따로 유용화, 정형화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제아능력자고 제아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제아능력자냐? 첫째 미성년자죠. 자 법정은 제사주입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죠. 그러면 19살부터 성년자니까 19세 미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가 되고요. 이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죠. 2번. 자 동의는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행위를 한 후에 한 것이라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취인인 거고 3번 동의는 누구에게 하느냐?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에게도 동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데 그 법정대리는 동의를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이나 미성년자에게 해야 되고요. 4번. 법정대리는 대리권이 있죠? 다만 동의를 한 그 법률행위에 대해 더 이상 대리행위를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입니다. 자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했어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이를 주장하는 사람.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자 법정대리는 이러한 동의를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취소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이 취소는 취소가 아니라 천례다. 천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는의 동의를 얻어야 독자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예배적으로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총 10가지죠. 이건 좀 숙지해 두셔야 돼요.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세 번째,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네 번째, 대대행위. 다섯 번째, 유원행위. 여섯 번째, 무한책임사원 자격에서 한 행위. 일곱 번째, 임금청구. 여덟 번째, 근로계약 체결이죠. 물론 6번은 무한책임사원 자격으로 한 행위는 상법적이니까 시험이 안 나오겠죠. 그럼 총 몇 가지를요? 7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1번과 4번이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4번, 대리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여덟 가지 중에서 6번을 뺀 7가지는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피한정후견인이죠. 자, 피한정후견인 누구냐? 뺀 1번.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부족. 결여된 사람은 피성년후견이. 부족한 사람이 누구죠? 피한정후견이죠.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한피한정후견이고요. 요건 1, 실질적 요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야 됩니다. 이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정법원은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청구권자가 누구냐? A.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B. 각종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이렇게 크게. C. 각종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그 다음에 C.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죠?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의 누구도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이 심판하고요.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99페이지 보시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나와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스스로가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독자적으로.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행위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원칙의 예를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원래 독자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기억할 것이 뭐예요? 3번이죠. 자, 이거 외에도 독자주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거죠.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인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 과도하지 않은 경우는 독자주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냐?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이다. 피한정후견인이 되려면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그 다음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원칙적으로 독자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다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이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독자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의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피성년후견인이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된 사람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고요. 이것도 피성년후견인이 되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자에서 누구는 잊지 말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잊지 말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오시면 능력이 나옵니다. 일단 피한정후견인은 모든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때 동의를 얻어도 할 수 없고 동의를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는 동의가 있든 없든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일용품 등을 구입하고 비용이 과다하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죠. 그 다음에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자, 원칙. 피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항상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가정법원이 정해졌다면 그 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라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일용품 등을 구입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독자적으로 단독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특정후견심판이죠. 자,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후원이 필요하게 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후원해주고 후견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는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한 법률 행위를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세 가지인 거고요.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고 능력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 요건이고요. 형식적 요건으로는 청구권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101번 해가지고 제한능력자에 뭐가 나옵니까? 상대방의 보호가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경우의 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합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인 가합이 의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 친권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법적 주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뭘 보호하느냐? 첫째, 상대방에게 촉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뭘 촉구하냐면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추인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누구한테 촉구할 거냐? 누구 추인의? 촉구의 상대방인 거예요. 일단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취소는 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뭘 촉구하는 거냐면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니까 추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 여부를 촉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면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능력자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촉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촉구의 상대방이 되고요. 아니라면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해야 된다. 촉구의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결 이상 기간을 정하여 촉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실까요? 촉구를 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특별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친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촉구 기간 동안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 한 것으로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고 부동산과 같은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독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는 것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인을 거절한 거다 취소한 거다 추인을 거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슷한 의미긴 한데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상대방은 철회권도 인정이 되고 거절권도 인정이 돼요. 자 정리 보자고요. 매매 같은 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와 한 것이 계약이에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요. 초초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한 것이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이때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선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까요? 자 미성년자와 같이 매매와 같은 계약을 한 경우에는 선의 상대방은 추인전까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단독행위를 했다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거절이죠. 이때는 선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제한능력자의 속임수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제한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임을 속였거나 아니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속인 경우에는 제한능력자는 치소권이 박탈돼요. 제한능력자는 더 이상 치소할 수가 없어요. 주의할 점 첫째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치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속임수는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인 행위야지만 속임수라는 이유로 치소권이 배제가 된다. 두 번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썼더라도 치소권이 배제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이 한 법률에게는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소입니다. 자 법조만 넣어놨죠? 18조 1항입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자 우리 민법은 실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된다면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왕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복수주의를 취합니다. 그럼 하체 보면 주소라는 것은 주민등록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우리가 주소라고 하고요. 주소는 여러 곳일 수가 있다. 우리가 실질주의 복수주의라고 하고요. 한 가지 추구할 것은 주소를 갖기 위한 어떤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는 객관적 주의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 딱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의사는 가질 필요가 없이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인데 민법상 주소는 여러 곳일 수 있다는 것 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